오토헤럴드 정우인 기자, 현대차가 이비트랜드 코리아 2024에 참가해 우수한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고 6일 발언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는 참가자들이 현대차의 앞선 전동화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기차의 경제성, 우수한 배터리 성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부스를 구성했다.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는 참가자들이 이비 베네피트 존에서는 구매부터 중고차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애 주기에 맞춘 현대차만의 서비스를 로드맵으로 구현한 이비 에브리, 에브리 케어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기차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한다. 또한 내연기관 차량과 주행거리 대비 유지 비용 비교체험을 통해 전기차 고객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 이비 익스피디언스 존에서는 빅2의 기능을 구현했다. 전기차를 이용해 실생활 가전 제품을 사용할 경우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. 전기차를 이용해 실생활 가전 제품을 사용할 경우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. 한편 이비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하는 이비 어워지 2024에서 아이오니고에는 지난해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 최고위 모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올해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최대 전기차 관련 전시회인 이비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 현대차의 전기차 고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며 현대차의 우수한 전기차 상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최대 전기차 관련 전시회인 이비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